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평생을 엄마한테 세뇌를 당하면서 마마글로 살다가 남편을 만나고 각성, 그지같은 시궁창에서 탈출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지 뿐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영어를 못해서 사위가 언젠가는 반드시 바람이 날거라며 미친 망상을 하던 엄마랑 연 끊으니까 레알천국이네. 개좋다. 원제, 친정과 연 끊은지 1년 됐어요. 저는 30대 중반 애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친정만 보면 정확히 엄마죠. 속이 답답하고 싸움만 나서 열불 터지다가 홧김에 연락을 끊었는데 그렇게 어영부영 연락 안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헐 세상 너무너무 편하고 천국인가 싶고 근데 또 이렇게 편안한 내가 비정상은 아닌가 그런 뭐 복잡한 심경이긴 해요. 저희 엄마는요. 한평생을 딸내미인 저한테 올인하신 그런 분이고 저도 엄마가 저 하나보고 평생을 희생한 거 알고 있어요. 강남 귀퉁이에 살면서 매일매일 자식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모든 학원을 라이드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 성적의 일희일비 학교 끝나면 엄마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학원 끝날 때까지 그 앞에 또 기다리고 그런 다음 바로 다음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독서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 카드 찍어서 들어가고 나오는 곳인데 그 기록이 전부 엄마한테 전송되는 곳에만 다녔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친구들과 못 먹어보고 학원 가는 차, 엄마 차 그 안에서 먹었는데 마치 귀신들린 듯이 미친듯이 퍼먹었던 그런 완전 그지같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리고 이런 제 모습에 제 스스로 이미 놀라고 있는데 또 그런 저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에 깜짝 놀라서 뭐야? 왜 그렇게 봐? 이렇게 따지기도 했죠. 그 뒤로 엄마가 정신병이란 나약한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뜯곤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신 딸이 절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수능에 실패를 했고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편입을 준비 당신이 원하는 과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생활이라는 걸 못해보고 다니는 내내 편입학원만 주고장창 다녔네요. 그러다 24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제대로 된 대학 엄마가 원하는 전공만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저는 24살이는 나이치고 많이 어리숙했어요. 완전 애 같았죠. 왜? 저의 24시간 모든 생활이 엄마 통제 하에 있었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그래 독립심을 기르고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나이 28살까지 은행 거래나 폰 개통도 저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엄마가 따라와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간섭을 하고 지시를 했고 그럼 저는 엄마의 지시를 신속하게 잘 따르는 것만이 칭찬받는 길이었으니까요. 가스라이팅이죠. 가끔씩 뭔가 제 스스로 하려고 해도 아 이거를 엄마한테 허락 안 받고 나 혼자 결정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는 그 모든 행동에서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28살에 처음으로 취직이라는 걸 했는데요. 아마 그때 저는 정말 끔찍하게 일을 못하는 신입이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마마거래 완전 똥멍청이 신입이죠. 커피도 못하고 복사기 사용법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못하고 간단한 은행 업무조차 혼자 못 보는 그런 신입이었어요. 당시 저 때문에 고생하신 사수분들과 선배분들께 지금도 죄송해요. 사과드립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것도 해보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 키우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는 거구나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겨우 깨달았어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그러는 중에도 엄마는 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았죠. 그게 뭐든 혼자 결정하는 그거를 견디질 못했어요. 혼수 고르는 것도 반대하고 벽지를 고르는 것도 반대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반대하고 심지어 은행 어플 까는 것도 반대했어요. 은행 업무는 무조건 통장을 들고 직접 가서 그렇게 하랍니다. 거기다가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새끼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겠다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맞벌이 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냥 제가 뭘 하든 다 간섭하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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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엄마가 지시한 대로만 따라해라 왜 자꾸 너 혼자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독립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엄마의 히스테리는 극도로 심해졌고 급기야는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참견하고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화장실을 왜 지금 가냐 30분만 더 참았다 가라 너 지금 가면 방광염 같은 거 아니냐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지금 내 말 무시하냐 늘 같은 주제로 부딪히고 부딪히고 싸우고 싸우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그냥 연락을 끊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무서웠죠 근데 엄마는 그래요 항상 제가 당신한테 복종하고 또 먼저 연락하고 비위를 맞추는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제가 연락을 안 했더니 자기도 안 해요 아마 제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뭔가 큰일을 당해도 먼저 숙이고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 안 하고 아마 제가 죽어도 찾아오지 않을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저 자신에게 종속된 그런 인형이 필요한 거지 딸내미인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자기 손 안에서 벗어나 한 어른이 되어가는 걸 죽어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연락을 끊은 후 한동안은 저도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심리 상담도 받아야 했는데 당시 상담선생님이 어머나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 오랜 시간 참 강하게 잘 버텼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엄마한테서는 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덤벙대가지고 너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큰일을 항상 엄마가 해야지 이렇게 미숙한 어른 취급 받았는데 상담선생님의 그런 격려가 너무나 인상 깊었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뭐 솔직히 그래요 지금도 이런 제 판단이 도의적으로 봤을 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삶과 심리가 너무나 좋고 편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는요 늘 모자라고 멍청한 저 때문에 남편이 바람날 거라고 저를 세뇌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남편이 바람날 거래요 영어하는 여자랑 넌 못 알아 듣는 영어로 바람 피운다 이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인데 그때는 이거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세뇌의 무서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쓸데없이 늘 의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엄마는 더더욱 그걸 부추겼죠 근데 이 그지 같음을 저도 저지만 끝까지 버텨준 우리 남편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글 쓰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자기 친정과의 관계가 그지 같은데 그래도 엄마잖아 어쩜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연락을 끊어보세요 그런 뒤에 자기 그런 뒤에 자기 자신을 먼저 치료한 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을 치유하면 그런 엄마를 상대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제발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야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서운거요 덜덜덜덜 2번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전형적인 침습형 어머니네요 마치 옛날 영조와 사도세자처럼 일거수 일토족을 다 참견하고 못마땅히 하고 잔소리하고 통제하려 하고 그러다 결국 아들인 사도세자가 죽었죠 미쳐가지고 뒤주에 들어가서 여하튼 이런 일을 당해도 끝내 본인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의 정신적 학대를 인지하고 열을 끊었으니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3번 이 세상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 육아의 최종점은 바로 자식의 독립이다 이거지 자기 스스로 날고 스스로 사냥하고 등지를 틀 수 있도록 어미가 다 가르치고 야생에서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근데 인간 부부는 왜 그러질 못하는 거요 4번 지금 쓴이 엄마 연락 안 해도 속으로 쓴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봐라 나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인연이 이런 느낌 이제 쓴이는 결혼하고 독립한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강하게 사세요 파이팅 5번 와 쓴이님 보는 내내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서른 중반이고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요 다른 거라곤 딱 하나 저는 엄마랑 지금 1년이 아니고 10년 넘게 연락을 안 해요 너무 행복해 개좋아 진짜 미치겠어 아무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힘내요 행쇼 대댓글 저는 12년 됐는데요 이 세상 절대 안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좋고 그냥 그 여자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6번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당신을 응원하고 갑니다 파이팅 7번 뱀의 혀를 가지고 타인의 정신을 핥히는 자는 절대로 상정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게 친모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8번 졸라 웃긴 게 내 통제대로 해야 되는데 막상 딸내미가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면 아니 너는 왜 스스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바로 연 끊어버린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나한테 옷 입는 거 머리 하나까지 왜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고 해서 그래 엄마 시키는 대로 하고 물어보고 했더니 아니 너는 왜 남들처럼 알아서 똑똑하게 못하냐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끊었지 9번 정신과는 쓰니 엄마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완전 심각하네 덜덜덜덜 이야 진짜 숨 막히죠 근데 보통 이런 헬리콥터 엄마들은 약간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이 쓴이 엄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형인 것 같아요 인형 아무튼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아니면 rine